신고리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받은 기장군 주민들이 9년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한전이 김철성 대책위원장 등 기장군 상공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세대당 300만 원을 한전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은 원심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공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0년 4월 송전설로 철탑 설치 구역에 포함된 상공마을에 대해 한전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고 철탑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